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깻잎 김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볼게요 깻잎은 농약을 많이 쓰는 채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깨끗하게 흐르는 물에 3,3번 씻어서 식초물에 한 5분간 10분간 제가 담궈놨다가 다시 또 두세 번 헹궜습니다 그렇게 해서 물기를 다 빼서 이렇게 준비해 주세요 들어갈 채소부터 썰어 보겠습니다 양파입니다 너무 굵지 않게 그렇다고 너무 곱지도 않게 이렇게 대파를 썰어 볼게요 그리고 홍고추 이거는 색으로 넣는 거니까 양파, 대파, 홍고추 이렇게 색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썰었고요 양념을 이제 해 볼게요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멸치 다시마 육수입니다 그리고 멸치 액젓입니다 다진 마늘이고요 다진 생강입니다 매실청입니다 설탕도 넣어 주시고요 올리고당입니다 마지막에 고춧가루입니다 잘 섞어주세요 간을 한번 볼게요 짜도 안하고 씀씀하게 괜찮거든요 여기다가 조금 전에 야채 썰은 거 다 넣을게요 한 30분간 이렇게 놔두시면 좋아요 이러면 고춧가루가 여기 다 퍼져 가지고 좋습니다 한 30분간 있다가 3시도 돼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통깨를 넣겠습니다 두세 장씩 이렇게 놓고 양념을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물기를 이렇게 딱딱 틀어서 물이 없어요 지금 이렇게 물기를 쭉 빼세요 양념이 거의 딱 맞았습니다 이것도 아까우니까 이렇게 사이사이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게 보이죠 감사합니다